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경쟁사인 대만 TSMC보다 법인세와 인건비, 인력 수급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%로 대만 20%에 비해 5%포인트 높다며 법인세율을 22%로 인하하는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또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임금은 약 1억 4,400만 원으로 TSMC에 비해 4,900만 원 높게 나타났습니다. 대만이 반도체학과 등 매년 1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비해 한국 반도체 인력은 1,400여 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는 데 맞춰 국내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